와우 너무 많이 안타깝게 아우 티랑스 아우 자, 목숨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깨는 한 번씩 넘어볼게요 먼저 해 세영아 먼저 해 세영아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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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개로 다 젖으면 안돼요 조심해야돼 네발인데! 네발인데!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네발인데 ㅋㅋ 닫지 말고 그렇지 ㅎㅎㅎㅎㅎㅎㅎ 저기 제 오와 이 예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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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와 국민들과 함께 어머니에서 사는 모습 참고하십니다. 좋은 날 수고해주시고 할애했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뛰어들 수 있는 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최초 공개! 오케이!